오프 더 스트링으로 약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아마 악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따라하는 좀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일단 디올라와 세컨드 바이올린 맨 첫 첫 그 뭐 하나? 투 지금 어떤 게 레듬인지 뭔지 잘 안 들리죠? numbers 마치 틴 파니가 폼폼폼폼 치듯이 첼로에서 그런 소리가 좀 나아야됩니다 너무 심하면 안되지만 어쨌든 조금 탄력을 이용해서 조금 더 튀겨주셔야 돼요 네 자 한번 원 투 시 작 네 처음 시작하는 거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처음 시작하는 거를 한번 대곡을 여셔야 될 거에요 대곡 그 어 어 튕겨 올라보면서 때리면서 같이 들려보면서 처음 원 투 원 투 하나 둘 셋 넷 여기 한번 맞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기본적으로는 여기 일단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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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